10초 만에 뺏으면 이 몸 줄게 알겠지? 10초야 10초 준비 시작 10 9 8 7 너무 빠른데? 6 9 4 4 2 1 저기 뒤에 있는 거 다 가는데? 어디? 뒤에 어디? 어디 어디 뒤에 어디? 팔 뒤에요 에? 어 없네 아 저기 있어 하이파이 저는 지금 세번째 프리킥 배틀에서 벌칙을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연습하는 겁니다 요즘 벌칙 무서워졌어요 야 주워 나 좀 찍어줘 야 JK 나 사진 찍었다 저 커야 진짜 JK야 나 그런 거 봐준 거야? 저거 춤을 좋아 보네 발 찌어진 거 보면 저거 춤을 좋아 보네 네 공부도 열심히 해 네 공부 열심히 쉬는 사람은 자기 분야 하나 딱 집어가지고 그것만 해야 되겠어요 JK 아트사컬 온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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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햄스틱 JK 아트사컬 온라인 아트사컬 온라인 아니 오늘 아침 뉴스 기상 여보 보니까 오후의 강수 확률이 50%라고 하는데 과연 무사히 혼축을 할 수 있을지 라떼를 마실 때 뚜껑을 열고 마십니다 아뜨거 아뜨거 아트사컬 온라인 여기 이 문이 아닌데 아트사컬 온라인 아트사컬 온라인 뭐냐 아트사컬 온라인 아니 또 이런 길은 그냥 걸을 수 없잖아요 아트사컬 온라인 아트사컬 온라인 아트사컬 온라인 Gadigal 갑시다 использ свizin 운동ız 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오늘 축구하기 딱 좋은 날씨 기대해주세요 요새 많은 분들이 제 낡은 축구화를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나이키 프리미어 티앤포고요 올블랙입니다 제 소중한 지인한테 선물 받은 아주 오래된 축구화예요 자, 이제 다 준비됐고요 워밍업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20분가량 워밍업을 통해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신 후 스트레칭을 하셔야 부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10분밖에 안 해요 자, 이제 워밍업 다 했고요 리프팅 훈련부터 해보겠습니다 자, 안 보고 리프팅 도전 꼬리도 날카롭게 좌우로 크게 이동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아, 힘들어 힘들어 아, 끄딱 꺼요, 여기다! 무슨 생년이야? 중학교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이요? 네 중학교 1학년이 키가 왜 이렇게 커요? 저요? 몰라요 장래희망 장래희망 축구선수요 축구선수요? 네 10초 안에 뺏으면 이동을 줄게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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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7 너무 빠른데? 9 4 3 2 1 3 4 4 5 8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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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4 10 5 5 6 5 5 5 5 5 아이씨 어 뭐야 자 이게 기존 동작이고 자 이게 역동작이죠 안녕하세요 어 너 누구야? 제이케이 아티스탑 거예요? 유튜브에서 봤어요 진짜 제이케이 맨날 보고 배워요 맨날 야 어떤 거 보고 배웠는데 보여줘봐 형 프리스타일 정말 멋있습니다 어 어떤 거 보고 배웠어요? 저요? 봐봐요 프리스타일 타고 프리스타일 타고 프리스타일 타고 프리스타일 타고 야 이거잖아 우리의 말은 하이프트코 배웠습니다 이혜리 형이 남달라 프리스타일 타고 잘한다 황영이 영아 자 이제 키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크로스오버 챌린지를 할거고요 정확성 테스트입니다 5번만에 몇 번 맞추는지 상현이 맞아요 마지막에 네가 차라 알겠지? 아 안파냈어.. 아.. 자 창현이가 이제 3배만에 맞추면 형부가 잘 차는 거지 네 어때요? 어 너 제이키 아사쿠로 섭외할게 네 자 이제 마지막 훈련으로 쇼팅 훈련 해보겠습니다 미음, 히읗, 지읔 무, 회, 전 자 두번째 자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 고구마 꼴대 보이시죠? 저기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? 자 이번에는 어.. 네번째 같은 네번째 저는 지금 세번째 프리킥 배틀에서 벌칙을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연습하는 겁니다 요즘 벌칙 무서워졌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무회전을 밖으로 차서 UFO 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골드 Croft 꼴대에 빨래치로 걸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훈련 대략적으로 거의 1시간 반 동안 했는데요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크로스바 챌린지 할 거고요 5번만에 몇 번 맞추는지 자 그리고 5번째는 지금 구경하고 있는 우리 중학생 석하니가 차 알겠지? 자 전 4번 기회가 있죠 자 먼저 노룩 안 맞았나요? 자 이번에는 보고 차 볼게요 어림없죠? 기둥 맞추기입니다 자 노룩 오! 소리 났는데? 아니야 석하나? 너무 맞았어요 맞았어? 네 자 지금 세번째 하나 맞췄죠 자 네번째 자 이제 석하니가 한번 잡아 굉장히 프로 레츠고 오! 아!